한국어 할 줄 아세요? 네, 한국어 할 수 있어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한국어 잘 못해요.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커피 마실래요? 네,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지금은 안 마실래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영화 보러 가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아니요, 영화 보러 안 갈래요. 지금 바쁘세요? 네,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지금 바쁘지 않아요. 요리 잘하세요? 네, 조금 잘해요. 요리 잘하세요? 아니요, 잘 못해요. 쇼핑 가고 싶어요? 쇼핑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쇼핑 가고 싶어요? 아니요,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운동하고 있어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가족을 자주 보나요? 네, 자주 봐요. 가족을 자주 보나요? 아니요, 자주 보지 않아요. 요즘에 책을 읽고 있어요? 아니요, 요즘에 책을 읽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나요? 네, 자주 만나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나요? 아니요, 자주 만나지 않아요.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네, 많이 받아요.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아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